. . . . . . 오~~~ 바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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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아니 대박, 이게 호화옵 연습했어요. 뭐야? 기억하는 거지? 아니 앞에는 낮은 음하고 뒤에는 높은 음이 쓰기구요. 깜짝 놀랐어. 뭐야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데벤트인가?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감사합니다. 진짜 깜짝 놀랐어? 한 번 들어보고 싶은데 멜로디만 불러주세요 그 일이 왜 지워지지 않는 걸까 바바바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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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바밤 대박 이거 무대에 의해서 카메라로 이렇게 한 번 찍고 싶다 다시 한번 다 저희를 하고 올 수 있는 무대에서 되게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여러분 얼굴은 뭐 내 얼굴이 지금 좀 못 나았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일단 앞머리 정리 좀 하시고요 땀이 많이 나죠 여러분 다 사마자 큰 납니다 한번 이거 퍼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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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소리만 내주셔도 무방합니다 복합술 있죠? 복합술 해볼까? 혹시 모르시는 분도 방송이라고 생각하시고 입모양만 합격됩니다 제가 오늘 이거 인스타에 올릴게요 이거 그냥 이거 찍어도 편집되지? 네 가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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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 가로로 가로로 가로로요 바다 바 바 바 바 바 바 바 bloque 네 아 근데 지금 초가 좀 애매하네 여기 초 할 수 있어요 응? 16초야? 바바바바바바밤 딱 14초였어 딱 아 이게 안 나온거 같아 바바바밤 벌써 끝난다는 거야 다시 그리위에 또 나온단 말이에요 아쉽네 나빌랑이 아 그러니까 짧은 버전 내가 올리고 이거 줘서 그래요, 큰일 났어요 하고 가봅시다 네, 아무튼 이렇게 네,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마지막으로